주식일지 제9편입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줄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 조바심으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 매수하여 지수가 하락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목 발굴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들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저에게 잘 맞는 방법이라서 사용하는데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들이 있으니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번째로 당일장이 끝나고 나서 상승률이 높은 상승 종목들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HTS나 MTS 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만 간추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5% 이상 상승한 종목들 중심으로 하나씩 차트를 살펴봅니다 그동안 큰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양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저점에서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봅니다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이곳이겠지만 추세전환을 아직 확신을 못한다면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들어온 이곳에서 매수한다면 확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큰 그림인 월봉차트와 주봉차트를 확인하여 주가가 저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부채비율 등이 양호한지 확인하고 매수를 결정해야 만일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중장기 보유로 전환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상승률 종목들의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시작하여 상승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꼭 저점에서 시작되지는 않더라도 어떤 좋은 이슈나 소재 등을 가지고 있어 상승하는 종목들인데 보통은 고점에서 하락하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 하던지 고점에서 하락하다 하락을 멈추고 추세 전환으로 다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HTS나 MTS의 섹터별로 종목을 정리해 놓는데 필요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가진 종목을 발굴합니다 이 종목은 하락한 이후 옆으로 횡보하다 추세가 전환이 되어 상승하는 종목인데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이 지점에서 매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봉이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였으니 추세 전환이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다시 상승하는 종목이라 첫 번째 방법보다 위험성이 약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상향하는 차트가 많이 보이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단타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계속 오일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면 고점에서 아주 큰 거래량이 발생하며 윗고리가 달린 긴 양봉이나 은봉이 발생할 때까지는 보유해도 좋겠지요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고점이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가격이라도 단타 위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그림인 월봉차트, 주봉차트 상에서 주가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무제표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부채비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도 같이 확인한 후에 매수를 결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으면 주가가 상승하겠지요 세 번째 방법은 증권 방송의 정보를 활용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증권 방송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은 종목들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통하여 종목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흔히 접하는 증권 방송의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입시켜 봐서 부합이 되면 그 추천 종목을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 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이 항상 좋은 종목은 아니기에 검증을 해 본 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낮추고 확률을 높이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주식 투자를 한다면 수익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으니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다음 동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